안녕하세요. 제이슨입니다. 제가 미스터 샹XX에 나옵니다. 쌍님! 진짜 나 이놈아 몰라! 그거 못 보셨으면 SNS, 인사... 아, 갑자기야! 아, 너무 놀랐어. 족싱말 나왔어. 야, 이거 왜 던졌어? 제이슨, 김 부가 알아요? 김 누구? 김 부가. 만나본 적이 없어요. What? 이거 부가... 아, 김 부가. 맞죠? 맛있을까? 김 부가, 치즈그램, 김 50% 직급상, 착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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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국상. 다 메이드 인 코리아네. 100% 메이드 인 코리아. 근데 이거 한자 무슨 한자예요? 한자 아니고 한글. 뽕, 뽕, 뽕! 그럼 먹어보자. 아, 짚어. 짚어있는데 아마 습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. 먹어볼까요? 응, 진짜 맛있어. 진짜 좋아요. 미국에서는 건강한 사람들... 나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이거 진짜 맛있다는 뜻이에요. 이거 진짜 맛있고, 모든 걸 다 좋아해야겠다는 말 하고 있습니다. This is wonderful. 자막 나오지? 이거 하나도 안 짜요. 조금, 조금 짜요. 조금. 맛있다. 맛있다! 맛있어! 예쁘죠잉? 좀 초콜릿. X-sy-nut, 캔디바를. X-sy-nut, 캔디바를! 오케이, 이거 맛있고 이것도 맛있으니까 같이 먹으면... 맛있을까? 이거 진짜 맛있네. 진짜, 나 이거 좋아. 다진짠, 다진짠. 진짜 맛있네, 이게. 에나, 그럼. 어때? 맛있지? 거짓말 하지마. 진짜 맛있어? 진짜. 빵 찍지 마. 게별이 돼야 진짜. 리얼이 돼. 김부각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더위에 없어진 입맛 봉부각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.